퍼포먼스에 오실 것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모두가 약간 내가 짱이다 라는 느낌으로 하던 것 같아요 아 저희는 S&P가? 아니 말고! 네 저희! 저희! 아 평일요? 네 괜찮아요 근데 오늘 뭔가 군대 스포츠는 살짝 선배님께서 저랑 김치타가 잘 어울리시지 않나 기대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자기애는 좋습니다 이미 자기애가 너무 넘쳐버렸습니다 어저씨 오늘 왜 이렇게 다 나누겠습니다 도망가겠습니다 도망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퍼포먼스 안무인지 일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쪽 팔을 쭉 펴주시고 총을 장전하듯이 둠치타 슬림트 치듯이 둠치타 두 번 쳐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구역을 접수하러 왔다는 느낌으로 짠 하고 두 번 웨이브를 타주시고 점프에서 점프에서 두 번 장전 두 번 장전 총 밀어 총 밀어 웨이브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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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첫 번째 꺼 다시 둠치타 둠치타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잘 기억하니까 자 조금만 얘기해볼게요 5 6 7 8 둠치타 둠치타 아 좋습니다 자 바로 음악에 렛츠고 자신 있어요? 아 뭐 뭐 뭐 뭐 너 자신있냐? 너 괜찮은데 너 가지 가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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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자신있잖아! 나 멋졌어 야! 나 좀 멋졌어 나 좀 멋졌어 감사합니다